안녕하세요. 룩모델 소녀시대 티파니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좁죠? 이제 뜨거운 태양이 가득한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서 준비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룩! 매일 야크루트 아줌마님께서 갖다주셔서 너무나도 편하더라고요.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룩! 자신 있는 아름다움을 위해 룩! 룩 만나보세요. 티파니의 자신감 룩!